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공연불이 된 지 오랩니다만 최근에는 패션 자영업자들이 개척한 아울렛 시장에 대형 유통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재고 처리 매장을 뜻하는 아울렛 또는 상설 할인 매장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개척한 시장인데요. 시장 규모가 10조 원대로 커지자 유통 재벌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덤비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대기업의 초대형 아울렛이 지역 상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또 소비자에겐 과연 이득을 주는 것인지 연속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경기도 이천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는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할 이천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김세범 PD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중앙통상가 지난해 말 주변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천 점이 들어서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패션 대리점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몇몇 점포들은 폐업을 했고 상점마다 붙어있던 권리금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형 아울렛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미 인근 도시에서 다 봐왔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천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번복되고 있는지는 정말 그 뒤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인 회장이 던진 이 의문을 추적해봤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롯데 아울렛이 들어선 경기도 이천시 단천리 산 48번지 일대. 이곳은 보전산지 지역으로 원래 한 일가의 문중산이었습니다.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2009년 소속 의료회사들이 출자한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를 만든 뒤 이천시와 함께 이곳당 79만 평관미터를 패션 물류단지로 개발했습니다.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부지로 나뉩니다. 또 물류시설 부지는 창고나 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과 판매와 가공공장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상류시설로 나뉩니다. 이천패션 물류단지의 48%는 대형 의류회사의 물류창고로 상류시설 27%는 롯데가 이수해 아울렛으로 개발됐고 지원시설 25%에는 호텔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면적을 제외한 물류단지의 절반을 물류와는 거리가 있는 대규모 판매와 숙박시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왜 물류단지 안에 아울렛이 들어가느냐는 부분들은 야당 쪽 국회의원들도 지적을 하세요. 여당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만들어줄 때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끌어다가 다 가능한 걸 만들어주셨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을 좀 개정해주시라. 이 과정에서 물류단지를 개발한 한국패션유통주식회사는 수백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챙겼고 롯데쇼핑은 동양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만들었습니다. 롯데쇼핑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물류시설로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취득세 100%, 올해 재산세 50% 등 모두 103억 원의 지방세도 감면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꽉 먹고 알먹기인 셈입니다. 패션 물류단지에 대규모 아울렛이 들어올 것이란 소문은 이미 2009년부터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고 중소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2000시간의 보도자료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 잠식률이 3에서 7% 정도로 미약한 반면 고용 창출 효과와 지방세 수입은 증가할 것이라는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상인과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던 거죠? 해외 명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상권하고는 별개의 상권이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대로 3%에서 7% 정말 미미한 숫자인데 이거 가지고 상인회에서 너무 예민하게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취재진은 어렵사리 이천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만들었다는 지역상권 영향 분석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이천시의 설명대로 한국 패션 유통 물류 주식회사가 180개 매장 규모로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을 만들 경우 지역상권 잠식률이 3에서 7%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규모로 명품이 아닌 국내 브랜드 위주의 아울렛을 만들 경우 지역상권 잠식률이 10에서 30%로 높아져 지역상권에 큰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또 한국 패션협회가 전문성이었고 명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대형 아울렛을 성공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션협회는 인허가만 받은 뒤 아울렛 부즈를 2010년 롯데쇼핑에 매각했고 이곳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350개 매장이 입점한 국내 브랜드 위주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 겁니다. 이천시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중소상인들이 반발할 내용은 숨겼고 롯데가 땅을 매입하고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도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중앙통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무슨 사업 어떤 시설의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어떤 신규 어떤 사업이 만약에 건의하면 그게 지금 상당 부분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시기라고 비춰지는 건 아시죠? 그렇게 따지면 애당초에 대형은 들어오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법의 모순일지는 모르지만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법을 이용해 대기업은 초대형 쇼핑몰을 만들었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은 반면 해당 지역상권의 상인들은 이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